뭐야...? 저 회가 500엔이라고? 저 그게 다? 일단 가보자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귀신에 올린 듯이 보고 들어왔어 뭐야? 아나고 아나고? 아나고 아나고! 아나고 스테미나 아나고! 아나고! 꼬이! 꼬이쉬이! 꼬이쉬이! 아 오케이! 고이스파스에 고맙습니다 뭐야? 아낙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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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아낙고는 그런 것입니까? 타바테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와 근데 미쳤다 나 미오키만은 좀 몰랐지 어떡해요? 근데 500ml짜리 사심이면 별로 안 신선하지 않아요? 마귀로 마귀로 다른 거에 비해서 보시면 회가 작아요 근데 신선한 거는 진짜 신선하네 아 연어가 너무 맛있네 아 신선하네 음 어이가 더 익어 이거 양파 같은데? 음 양파 체더칩 소스에 찍어보니까 느끼한데 되게 괜찮아요 아 내가 아나고 튀김은 아나고 댐프란 처음 먹어봐 음 엄청 담백해요 오 엄청 담백하다 아나고 튀김은 바삭거리는데 안에 딱 식었을 때는 진짜 녹아요 아 아나고 튀김은 맛있네 갈치조림은 야 안에 튼실한 거 봐 야 나 살다 살다 그러니까 우엉으로 기준점을 잡아놓고 이거를 돌린 거네 갈치를 타르타르 소스 아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 를 써야지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 어떻게 튀김이 이렇게 바삭거리고 맛있어요? 사실은cz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 진짜 큰일날뻔 다시 타르타르 소스 타르타르 소스